안녕하세요. 틀리기 쉬운 대풍 문법의 강사 오드입니다. 저희 오늘 함께 볼 부분은요. 바로 미래 시제입니다. 첫 번째로 현재 시제, 근접미래, 단순미래, 전미래 시제, 미래 시제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제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시는 시간 표현들 몇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형 그리고 임박형 표현들을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 강의, 오늘의 도전 지문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지문이고요. 이 지문 안에는 언제나처럼 여러 오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 거고요. 여러분들 따라 읽어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함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지문이고요. 자, 제가 한번 쭉 텍스트를 읽어보았는데요.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자, 틀렸던 부분은 바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두 미래 시제 그리고 시간표현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 왜 틀렸는지 저희 오늘의 핵심 문법 정리를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로 볼 문법은 미래 시제의 정리예요. 자, 미래 시제 쭉 보도록 할 건데 일단 현재 시제가 있죠. 자, 현재 시제 왜 쓰였을까요? 자, 현재 시제는 가까운 시간표현과 함께 사용 시에 미래 시제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국말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전혀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난 오늘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굳이 친구들을 만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아, 미래 시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현재 시제를 미래 시제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 단, 가까운 시간표현이 함께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근접미래 시제를 보도록 할 거예요. 근접미래 시제라고 하게 되면 일단 만드는 방법은 알레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요. 언제 사용하느냐? 곧 일어날, 계획된, 그리고 확실한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는 시제가 바로 근접미래 시제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알레동사 쓴다고 했는데 알레동사 변형 어떻게 되죠? Je vais, tu va, il va, nous allons, vous allez, il vont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무엇 할 것이다 하는 그 동사를 원형 형태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먹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나는이니까 je vais 하고 나서 먹다 동사, menshé죠? 동사 원형 형태로 je vais, menshé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엔 단순미래 시제를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단순미래 시제. 이번엔 근접미래 시제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위에서는 확실한, 계획된 미래였다 그러면 여기서는 불확실한, 그리고 막연한, 그냥 발생 가능한 미래를 이야기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단순미래 시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동사를 보시면 항상 er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er를 맨 뒤에, 동사 뒤에서 찾으셔서요. 그 뒤에다가 er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er의 뒤에 무언가가 붙어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떼어주시고요. 생략해 주시고 바로 er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 a, a, on, e, on이 단순미래 시제의 er이가 되는 거고요. 자,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면 조금 더 편하느냐? 자, on하고 e 같은 경우는 항상 붙죠. 근데 er, a, a, on이 변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뭐랑 닮았어요? avu, arc, 동사랑 닮은 형태예요. 똑같죠, 사실은? 그래서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 단순미래 시제 같은 경우는 불규칙한 동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제일 중요한 두 가지만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être, 동사와 avu, arc,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être, 동사는 어떻게 변하느냐? je serai, tu serai, il sera, 땡땡땡 이렇게 변하죠. 바로 어간이 아까 봤던 동사 어미의 er를 떼고서 그 어간 쓰는 게 아니고요. 아예 형태가 바뀌는 건데요. 어미는 다 똑같기 때문에 앞에 사실 je il 때의 serai 할 때 ser 이 어간 부분은 외워주시면 어미만 다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je serai, tu serai, il sera, nous serons, vous serai, il seront 이렇게 변하겠죠. 마찬가지로 avu, 동사도 어간이 어떻게 변해요? a, u, r에서 aurait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j'aurai, tu aura, il aura 그리고 on에 on 붙여서 nous serons, vous serai, ils serons이라고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순 미래에는 불규칙한 동사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 암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 미래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전 미래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하느냐? 미래의 특정 시점보다 전에 완료될 미래를 이야기할 때 쓰는 것이 전 미래 시제다라는 거예요. 전 미래 시제를 왜 꼭 사용을 해야 하느냐? 사실은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어떨 때 사용하지 않아도 되느냐? 만약에 미래를 순차적으로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고, c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경우에는 단순 미래 시제를 그대로 나열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죠? 저희가 나는 무엇이 완료되고 나면 무엇을 할 거야? 라고 미래에 어떤 것이 일어날 건데 그 전에 무언가가 일어날 거다라는 조건부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때 바로 전 미래 시제를 써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실까요? 그럼 전 미래 시제는 어떻게 만드느냐? 사실 과거, 복합과거 시제 만들 때랑 똑같이 생겼어요. 형태는. 근데 무엇이 다르냐면 avoir 동사와 être 동사를 단순 미래 시제로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 외에 pp가 선수일치되고 하는 것은 모두 똑같은 규칙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avoir, être 동사는 어떻게 변화한다? 바로 위에서 봤죠. je serai, tu serai, il sera. je serai, tu serai, il sera.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 이해가 가실까요?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시제를 이번에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바뀌는 것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저희가 첫 번째로는 해서 근접미래 시제를 써보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변하느냐? 여행을 떠날 것이다 해서 계획된 미래, 확실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단순 미래를 쓰게 돼요. 그러면 je partirai en voyage, 나는 언젠가 여행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막연한, 발생 가능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 미래를 쓰게 되면 je serai parti en voyage, 어떻게 해석이 돼요? 나는 무엇 전에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냐면 내가 여행을 떠나고 나서 무언가가 발생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실까요? 이게 조금 헷갈리시면 밑에 문장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il viendra quand je serai parti en voyage 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그는 내가 여행을 떠났을 때 올 것이다예요. 그래서 그는 올 것인데, il viendra? 그런데 언제 와요? 그 전에 무언가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je serai parti, 내가 떠나고 나면, 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준이 된 어떤 미래 시점보다 무언가가 먼저 일어날 때 전 미래 시제로 표현을 한다. 이해가 가셨을까요?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시는 시간 표현 몇 가지를 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avant과 après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을 보통은 몇 시간, 몇 년, 어떤 기간, 전에, 후에라는 의미로 쓰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왜 틀리게 쓰느냐? 바로 이 avant과 après라는 표현이 시간 표현 앞에도 붙을 수 있고, 뒤에도 붙을 수 있는 단어라는 걸, 표현이라는 걸 모르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자, avant과 après 중 1일간 avant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avant이 시간 표현 앞으로 오게 되면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무엇보다 전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l faut venir avant toi же 라는 문장은 해석이 3시 전에 와야 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해요. 이해가 가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무엇, 어떤 시간 전에 라는 표현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시간 표현을 avant, 앞에다가 붙여줘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무엇 전에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보게 되면, il est arrivé deux heures avant. 그는 두 시간 전에 도착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실까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순서를 외우기가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새로운 표현을 하나 외워주세요. 바로 il y a 라는 표현인데요. il y a를 여러분들이 보통은 무엇이 있다 라는 표현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il y a 라는 표현 뒤에 시간 표현이 오게 되면, 전에 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je l'ai achete il y a trois jours 하게 되면은, 나는 그것을 3년 전에 샀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자, 마찬가지로 après 라는 표현도 시간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자, après 다음에 시간이 붙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무엇 이후에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le magasin ouvre après winner 하면은 가게는 1시 이후에 연방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몇 시간 후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간 표현 뒤에 après 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무엇 후에. 그러면 je te rappellerai winner après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에게 1시간 후에 다시 전화를 할게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시간 전에 후에 라는 표현으로 avant, après 를 쓰려면 시간 표현 뒤에다가 붙여줘야 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근데 마찬가지로 이 순서가 헷갈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nong 이라는 표현을 외워주시면 되고요. nong은 장소 전치사, 무엇 안 해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뒤에 시간 표현이 오게 되면 후에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je partirai dans toi죠. 하면은 나는 3년 후에 떠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돼요.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들이 nong이 무엇 안에다 보니까 3년 후에가 아니고 3년 안 해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틀려요. 아시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려 하시는 3가지 표현을 볼 건데 바로 지금, 요즘, 오늘날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지금이라는 표현은 maintenant 입니다. 그래서 il dort maintenant 하면 그는 지금 잔다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리고 요즘이라는 표현, en ce moment이죠.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je dois, en ce moment 하면 어떻게 되었듯이 나는 요즘 잠을 잘 못 잔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날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de nouveau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표현은 저희가 구어체로는 말할 때는 잘 사용을 안 하고요. 글 쓰실 때, 장문하실 때 쓰면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de nouveau, 오늘날, beaucoup de gens sont pas d'en sombre 하면 많은 사람들은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는다, 시달린다 라는 의미로 저희가 오늘날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외 시제, 그래서 진행형 그리고 임박형 표현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표현들이 조금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다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먼저 진행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진행형이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무언가가 진행 중일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 중이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어떻게 만듭니까? at, entend, 플러스 동사 원형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at라는 동사를 어떤 시제로 쓰느냐에 따라서 위에서 봤던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문을 보도록 할까요? je suis en train de travailler. 나는 일하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되죠. 자, 근데 만약에 저희가 je t'ai en train de travailler 해서 방과거 시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거 표현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일하는 중이었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je serai en train de travailler 하면 serai 뭐예요? 단순 미래 시제죠? 그렇게 되면 나는 일하는 중일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être en train de 동사 원형을 쓰는데 être는 현재 혹은 반과거 시제 혹은 단순 미래 시제로 쓸 수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임박형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떤 일이 임박하거나 곧 일어날 때 사용을 해요. 한국말로는 무엇 할 참이다 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표현은 어떻게 만들어요? être sur le point de. 그러니까 동사 원형을 붙이시면 됩니다. 자,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il est sur le point de partir. partir. 떠나다죠? 그래서 그는 떠날 참이다. 현재 시제예요. il est sur le point de partir. 그는 떠날 참일 것이다. 미래 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 미래 시제가 쓰였죠? 그래서 진행형, 임박형 모두 현재 시제, 반과거 시제, 그리고 단순 미래 시제를 쓰므로 과거, 현재, 미래 동시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첨삭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문장. 자, 먼저 10년 후에라는 표현을 볼게요. après라는 표현이 지금 앞으로 와 있네요. 근데 무엇 후에 라고 쓰려면 après라는 표현이 시간표현 쥐에 와야 한다고 했죠? 근데 이 순서가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후에는 don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don, dis on이라고 하거나 dis on après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don, dis on, dis on, dis on après. 그리고 je vais être diplomate. 지금 근접미래 시제가 쓰였는데요. 근접미래 시제를 쓰게 되면 의미가 확실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확실한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어색하겠죠? 그러면 je serai diplomate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로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je serai diplomate. 이해 가셨죠? 넘어가서 je suis sérieusement étudiant maintenant. 나는 요즘 열심히 공부 중이다. 자, 일단 나는 공부 중이다 부터 보도록 할까요? 나는 무엇하는 중이다 라고 할 때 être en train de 동사 원형 쓴다고 했죠. 그래서 je suis en train de étudiant 공부하다 라는 동사를 원형 형태로 넣어줄 거고요. 근데 étudiant 쓰게 되면 앞에다가 들을 붙여주면 어떻게 돼야 몸 충돌이 생기죠? 그래서 축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으 없애고 어퍼스트로피 붙여서 넷주지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이에요. 그러면 maintenant은 아니죠? maintenant은 지금이잖아요. 그러면 en ce moment으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라는 부사가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étudiant 동사 뒤에다가 붙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je suis en train d'étudiant sérieusement en ce moment 이라고 쓰는 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je partirai en France le mois prochain 나는 다음 달에 프랑스로 떠날 것이다. 자, 보시면 단순 미래 시제 쓰였지만 다음 달에 떠나는 거예요. 계획된 미래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발생 가능한 미래가 아니고 확실한 미래로 바꿔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je vais partir en France le mois prochain 그래서 근전 미래 시제를 사용하는 거죠. 넘어가서 en France je resterai à Paris 프랑스에서 나는 파리에 머물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된 미래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 미래 시제가 아니고 근전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 en France je vais rester à Paris 라고 써주는 게 맞는 문장이 되겠죠. je vais rencontrer de nouveaux amis 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것이다. 자, 나는 친구들을 만날 것인데요. 계획되거나 확실한 미래는 아니죠. 발생 가능한 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 미래 시대를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je rencontrerai de nouveaux amis 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또 보자면 여기서 d가 왜 쓰였어요? 지금 뒤에 복수형이지만 d가 쓰인 이유는 지금 형용사가 복수 형태로 명사 앞에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de가 아니고 d로 바뀌었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je peux améliorer mon niveau de français 나는 나의 프랑스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는 무엇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형인데 지금 현지 시제로 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발생 가능한 미래이기 때문에 단순 미래 시제를 써줄 건데요. pour voir 동사는 불규칙한 동사죠. 어간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de gèr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미를 붙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변해요? je pourrais améliorer mon niveau de français 라고 바뀌겠죠. 자, 넘어가서 je reviendrai encore et quand je réussirai le d'alph seong. 나는 d'alph seong을 합격했을 때 한국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잘 보시면 나는 한국에 돌아올 것인데 무엇이 일어나면 d'alph seong을 합격을 하고 나면 오는 거예요. 조건부죠? 그래서 앞에서 seong이 뭐 seong을 따는 것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다른 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미래 시제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je reviendrai encore et quand 전미래 시제를 쓸 건데요. 어떻게 써요? 일단 réussir 하면 왕래 발작 동사도 아니고 대명 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avoir 동사를 조동사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je 하고 나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je 일단 조동사 쓰고요. 그쵸? 그 다음에 과거분사 pp를 붙여줄 건데 réussir 하면 어떻게 합격해요? réussir 이 r로 끝나는 거는 그냥 r만 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바뀝니까? je reviendrai encore et quand je vais réussir le d'alph seong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ce soir mes amis viandront chez moi 오늘 저녁에 나의 친구들은 나의 집에 올 것이다. 지금 미래 시제 쓰였는데요. 사실 보시면 오늘 저녁에라는 가까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이럴 때는 저희가 굳이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도 현지 시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ce soir mes amis viand 으로 바꿀게요. viand chez moi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럼 넘어가서 자, 저희가 이렇게 모든 텍스트를 고쳐 보았어요. 자, 이 텍스트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뀌었죠?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텍스트가 자, 이 텍스트가 자, 제가 쭉 텍스트를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왜 틀렸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굳혀졌는지 이해가 모두 가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Au revoir!